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하다가 하나는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느려져가지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거를 만들고 나서 다시 가위로 잘라서 다시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반복에 반복 끝에 조금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12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아직 최애템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시작할 때 이게 재료가 그렇게 제 눈에는 많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12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재료를 조금 아껴 썼어요 아껴 쓰다가 이제 마지막 만들 때는 어? 생각보다 재료가 조금 남네? 해가지고 어...여기에는 좀 많이 좀 넣어봤어요 좀 이런 기본적인 동그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실버 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실버 나비 실버 하트 그 다음에 하트가 연속으로 이렇게 다섯 개 네 아마 좀 투머치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또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잘 보여야지 또 그게 더 예쁜 거 무조건 만드는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줄 표를 이거 추첨을 해가지고 뽑을 때는 사실 그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거 당첨된 분들도 제가 만약에 당첨됐다 해도 이렇게 하진 못할 거 같아서 무대 보면서 근데 이제 무대 끝나고 이제 이벤트 진행하면서 만나서 이제 당첨된 분과도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하고만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걸 되게 진짜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또 그걸 보니까 당첨이 안 된 우리 유니버스도 되게 약간 뭐라고 아쉬울 수 있겠다 아쉬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음에는 만들 때는 제가 전부 다는 못 만들겠지만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진짜 집에서 혼자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더 만들 수 있었으면 더 만들었을 텐데 재료가 이 이 줄이 다 써가지고 재료는 남았는데 줄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진짜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고 아 그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집에서 너무 편하게 만들어서 네 제 몰골은 좀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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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네 신기하고 신기하고 뭐라고요?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공연 몇 분 전이죠? 공연? 저기 화장실 몇 분 전인가요? 10분 전입니다 10분 전 2분 남았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 추뱅이 형이라고 예 일렉기타를 기깔나게 쳐서요 네 원형이 형 예 위에서 찍어드릴게요 얼짱 각도 예 베이스입니다 네 건반 지민이 참 그러면서 레난이 형 어 한 명 어디 갔어요? 막내 막내 아 막내 그냥 왜 선글라스 벗었어? 선글라스 쓰고 할까요? 드라마입니다 이거 줌아웃이 되나? 아 되나? 아 네 컨디션 어때요? 어제 첫 공연하고 힘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? 밥 좀 좋아 밥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밥도 잘 자고 밥도 잘 자고 어제 술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늘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? 제가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엄마가 틀려주시는 국물치찌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니 여기서 그럼 하면 안 되죠 잘 몰라 철판요리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근데 여는 가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슈퍼노가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직접 그려주셨어요 그린 거예요 그니까요 형 그러니까요 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기실에서 공연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거울도 있어요 화장실은 거울이 없는데 여기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연장에 사람이 많죠? 큰 LED에서 제 스케치 뮤비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문을 열면은 살짝만 열어봐야겠다 여긴 바로 공연장이에요 예이 예이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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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카메라만 보면 피해 역시 멋쟁이 한이는 또 안 피하네 예이 친구 안전 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